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선생님이 캐스트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3월 초 주말이에요. 오랜만에 꽃샘 추위가 와서 이제 조금 날씨가 추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각자 건강관리 잘하시고 절대로 감기 걸리지 않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흐트러짐 없이 각자 체력관리도 잘하면서 따라오도록 합시다. 지금 저는 체력관리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셔야지. 같이 열심히 잘해보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말 그대로 3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가 않았다라는 걸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많이 듣고 있을 건데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왜,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뭔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우리 유튜버가 가전제품 리뷰하는 것처럼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3월 모의고사요. 마주하는 우리의 자제. 누가, 언제, 어디서 보나요 생각하시면 우리 3월 28일 목요일에요. 고3 교육청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팀 06 친구들 열심히 잘하고 있지.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아침에 국어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 탐구까지 열심히 끝까지 공부해서 실전 연습을 시작하도록 할 거야. 그래서 고3 친구들, 현역 친구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보도록 하면 되겠지만 두 번째. 내가 고4, 고5, 고6. 예를 들어서 우리 N수 친구들이다. 지금 저는 작년에 열심히 학교에서 잘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치만 얘들아,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공부해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각자 학원에서 보든, 또는 각자가 독서실이든, 스터디카페든 스스로 뽑아서 시험지를 다시 한번 보든 꼭 경험하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것들이 얼마만큼 내 것이 되었을까라는 걸 확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무엇을 보나요 생각하시면 우리의 출제 범위가 됩니다. 얘들아, 3월 모의고사는요. 기본적으로 공통과목 전범위예요. 우리 수원, 수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 다 전범이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 공부하셔야 되고 선택과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경우에서 순열과 조합,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기한은 2차 곡선의 경우. 얘들아, 여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커리큘럼을 어디 부분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렇지만 일단 공통과목이 전범이니까 당연히 빡세게 공부하시고 선택과목 또한 이 범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진짜로 마음 먹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인 거잖아. 제대로 공부하고 가자. 알았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학습 계획이다. 일단 이라 공통과목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범위잖아요. 각자가 지금까지 공부하던 커리큘럼이 있을 겁니다. 수강하던 커리큘럼 무조건 완강한 걸 목표로 잡으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걸로 생각하시면 선생님 아이디어 전부 다 완강이 됐단 말이야. 아이디어 열심히 잘 따라오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아직 완강을 안 했는데요. 3월 전까지 다 완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강한 이후에 아이디어 퀘스트까지 선생님이 촬영해 놨으니까 필요한 친구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가 공부하던, 겨울방학 동안 공부하던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3월 전까지. 알았지? 그래서 공통과목은 당연히 완강하시고 두 번째, 선택과목은요. 최소한, 다시 말 그대로 해라. 최소한이야. 최소한 3월 모의고사 범위까지는 당연히 완강해야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통인은 미적이든 기하든 일단 3월 모의고사까지는 무조건 다 완강하되 당연히 여유가 된다면 그 이후 범위까지 계속 공부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럼 우리 세미 커리큘럼 기준으로 확률과 통계는요. 아이디어. 1강에서 10강. 그리고 킥오프는 1에서 4강까지 공부하시면 돼. 우리 단원으로 생각하시면 아니라 딱 중복조합까지다. 2항 정리 제외. 중복조합까지야. 그래서 아이디어는 중복조합까지 10강이고요. 킥오프는 얘네라 여기 있는 4강 정도가 중복조합과 2항 정리가 함께 들어있어. 근데 얘네라 그렇다고 해서 막 나는 무조건 중복조합까지만 공부해야지. 그럴 필요 없잖아. 2항 정리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할 바에야 그냥 한 번에 끝까지 2항 정리까지 하겠다. 알았지? 그래서 다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미적분 친구들은 우리 3월 모의고사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딱 수혈의 극한까지야. 수혈의 극한. 급수도 안 들어가요. 수혈의 극한까지. 그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킥오프, 아이디어 전부 다 1, 2강. 2강으로 다 끝낼 수 있겠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 미적분은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잖아. 앞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할 양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3월 모의고사 범위까지만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도 우린 어차피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진도를 나가는 걸 추천한다. 다만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동안 공통과목에 조금 집중하느라 선택과목을 제대로 공부 못했어요. 라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자는 거. 그리고 우리 확통 친구들. 확률과 통계는 이 앞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단원인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확률과 통계 가장 중요하고도 너희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준열. 앞부분이잖아. 원준열. 같은 것이 있는 준열. 중복준열. 그리고 중복조합까지요. 야 이게 어디서 어떤 케이스 분류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중복 없이 빠짐없이 살려면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라는 부분들이 이 앞부분에서 다 등장하는 만큼 확률과 통계 앞부분 무조건 제대로 공부하시고 미적 친구들은 뒤로 진도 쭉 나가면서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럼 지금 3월 모의고사 왜 공부해야 되죠? 또는 이제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당연히 얘들아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우리 대학 가는 거 당연히 아니지. 그치만 3월 모의고사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의미 있는 피드백이 가능하다. 첫 번째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3월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잘 못했거든요. 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실력이 제대로 안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 3월은 제대로 안 보고 6월을 위해서 공부하면 안 될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6월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3월을 아예 망할 필요 있나? 3월 모의고사 너희들이 실전해서 보는 데 있어서 내가 풀 수 있는 거 제대로 다 풀고 오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돼.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일단 겨울방학 동안 아 이쪽 부분 예를 들어서 수학원에서 앞쪽에 다하는 지수로그함수 열심히 공부했고 삼각함수까지 열심히 했어. 아직 수열까지 내가 제대로 공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두 단어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나의 목표는 이거야. 아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수열 부분은 그래 어쩔 수 없다. 그치만 앞에 있는 지수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 부분 문제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맞고 와야겠다. 정도의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정도의 성취의 경험을 한번 느껴보셔야 아 내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게 그렇게 헛된 공부가 아니구나 라는 부분들을 느껴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 제가 그래도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출도 빠르게 풀었고 이제 여러 가지 NG를 바르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각자 실력에 조금의 자신감이 있던 친구들이요. 실제 시험을 봐 보고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아 내가 조금은 자만했던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 잘 몰랐었구나. 라는 빵꾸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면 아 실력이 쌓인 것도 느낄 수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했지만 어 선생님 제가 생각만큼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아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어떤 부분의 방향을 이렇게 수정해야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너희들이 설정할 수 있을 거다. 알았지?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샘이 총평 영상에서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본다. 라는 이 정도의 회피하는 마음 절대로 가지시면 안 돼. 우린 얘들아 수능 보기 전까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전국적인 모의고사 보면서 스스로 사설 모의고사된 계속 실전 모의고사를 풀 거란 말이야. 여러 시험을 경험하기야 하겠지만요. 모든 시험 매 순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점수, 이점수를 맞아야겠다라고 너무 고민하거나 부담 갖지만 나의 목표는 이 거야. 내가 어느 단원을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단원 문제 내가 다 풀고 오겠다. 또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제가요. 아직 4점짜리를 잘 못 풀기는 했는데 그래도 2, 3점짜리 열심히 잘 공부했어요. 그럼 목표는 2, 3점짜리 실수 없이 다 맞춰오고 4점짜리 해당하는 문제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최대한 맞춰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작은 성취의 경험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수능날 우리는 우리의 실력대로 제대로 잘 보고 고득점 맞으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당연히 이제 잘 보고 오면 당연히 가장 좋게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렵게 느낄 수 있어. 너무 고민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면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들은 선생님이 다시 제시해 드릴 거야. 해설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필요한 부분들 너무나도 잘 말씀드리도록 할 거란 말이야. 김김기. 들어보셨을까요?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이다. 정말로 기출 해설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너무나도 잘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너희들은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고만 오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니깐요. 알았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활용해서 우리 함께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3월까지 시간 남아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잘 보고 오신 다음에 해설 강의 그리고 총평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각자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